이이이이이이이이 Maybe do come in you 사립시다 예수 다 잡았다 그렇지 이거 다이브한다고? 엇싸 아 병신같이 하네 다이브 운이 너무 좋죠? 하하하하하하 너무 맛있어 네이스 아 좋아요 아 시비를 진짜 못한다 저거 반응을 못하네 자 갑시다 노틸 패시보드 2로 막아지죠 아니 포좀 할 수도 있지 너무하네 아이씨 그만 드세요 뭔 낼놈이야 이씨 랭거아 젠장 앙보까지 저 시스 좀 먹어요 그래그래 네이스 아 깨비 아 노틸을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까워 에이스 좋아요 아 사람들 존나 못하는 테이크 애들이 에이스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어 침울러 시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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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어 너 먹어 너 먹어 아 아 아 올라갑시다 얼른 우리는 아 아 아 이거 아 노틸이 파편 맞아갖고 보여주나? 아 깨비 에이스 아니 원래 그 파편 안맞는건데 노틸이 막고 뒤로 튀겨갖고 죽었어 아니 탓이 아니라 그렇다고 아이 씨발 넌 말을 못하겠어 씨발 왜그래요 아 더워요? 더운게 내 탓은 아니잖아 씨발 랑카프리하면 안되지 존나 섭섭하려고 그러네 에이스 야 야 얘 뭐해 아 이 새끼 뭐야 아 틍겼네 그러게 아 레전드네 아 저 클라 랩 벌렀나 본데 아 아 아 나 죽으면 안죽으면 바론인데 아 존나 아깝다 리선 딜 좀 쎄다 얼른 와 얼른 움직여 빨리 아 다행이네 움직인다 오케이 아 너무 달아 베렁각 잡히죠 야야야야 아니 너무 못싸우는데 레인스 너무 잘 싸웠어 아 랭가가 너무너무 맞고 시작했다 아 저 새끼를 피워라 나가서 하다가 들어오니까 바로 소란치네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저렇게까지 이기고싶나봐 아 뭐해 아 뭐하냐고 아우 시발레나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К 어 뭐해 뭐야 왜 왜 왜 들어가? 뭐해? 뭐야? 얘는 또 뭐해? 레오나 뭐하는 거야? 집 안 갔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로 아... 아... 이거 나한테 날라. 아 얘는 텔 시발 아, 텔 탑에다 썼어 리븐 참, 게임 하자, 게임을 제대로 안 하잖아 니네 아 이거 쏘렘 빨리 쳐 아니 어차피 진다니까 이거 아아아아아아 씨발 아 진짜 고문이야 고문 씨발 게임이 아니야 게임이 아 뭐해 인마 아 왜 내가 맞아 온딜이 씨발 아 좀 부럽네 아 이즈랑 얼마만에 게임해보냐 아 뭐해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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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쌕권 칠 뻔했네 돈은 환불했다 뒤졌다 크크크크크크 의이이이이이이이이이에요 crew 깁부 Shang 아 im 그래 왜 안박아 박쥐이이이이이이이이 감사합니다 왜 안박아 박치 아 뭐해 아 진짜 너 왜그래 아니 진짜지 오늘 왜이러냐 랭게임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알아 이거 아 진짜 그냥 싸움 걸지 말지 아 아 그냥 알리 버릴걸 아 왜 저기서 가 아 시발 아 진짜 시발 할줌 어렵네 진짜 와 아 몇달 못잡겠어 진짜 아 아니 그냥 W 아 W 퀴하면 되잖아 진짜 아 아 저거 내가 끊어가지고 아휴 시발 죽겠네 그냥 하 하 하 미친데 퍼지네 아 서련 좀 진작 하지 왜 지는 게임 계속 하고 있어 못 이긴다니까 하 미친네 커지네 아 저거 뭐하지? 원판 이기장 안팁 끊어야지 뿌직스야 씨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저 조졌는데? 야 불쌍부터 그럼 어떡해 상승 베인나미가 더 좋을텐데 아 이거 뭐냐 오케이 오 네이스 오 네이스 원래 아예 네비 둘까? 아 이거 프리징 해줘야겠다 이거 안해주면 카르마 망해요 구질구질하다 저렇게까지 이기고 싶나봐 야 그거 해줬는데 저거 간다고? 아 고맙습니다 아니 아 그냥 이거 먹지 아니 네이스 오케이 먹었어 아 어떻게 해줘야돼 탑 내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어이 어떻게 알아 뭐야 아니 뭐야? 아 어떻게 알지? 이 시발 이 시발 이 시발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대박이다 굴로 받아 간다 이 새끼야 뭐야 이거 오케이 됐어 게이드 교환이죠? 와 진짜 쎈쎈네? 카즈스 좀 좋은데? 나 뭐 딱히 내가 잘한거 모르겠어 체프가 쎄쎄 카드 세 보세요 지금 정글하면 캐리게놨고 겸손한데 원딜은 조져놓고 잘해 쎄쎄쎄아 정신과가 아니라 다중인 아니 원딜할때 나는 다 맞는소리 하는거라니까 내가 이 워퍼 솔직히 미드가 존나 잘해가지고 나도 편했던거야 나는 진짜 존나 하는게 없어 막타 치는거 말고 아 좋았다 캐리 아! 롤 너무 재밌어! 이 씨발 존나 하기 싫었는데 아까 오염피 할 때 아! 씨발 존같은 게임 이거 씨발 질병이야 이거 요 게임 아니야! 이거 빨리 규제해 빨리 씨발 나 이 게임 못 끊겠어 씨발 아 친구가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안보이는데 잠깐만 잠깐만 떠나야겠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킬기가 보고 잊지도 못하니 스킬도 못 보고 못 피하지 현지야 너 그러다 오빠한테 싸대기 맞아 시라크 보이냐? 조심해라 쌍년아 아니 저 조합이 우리가 이렇게 밀릴 조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밀려야 되지? 손 좀 때려봐 그냥 때려 아 봐도 왜 이렇게 수비적으로 아냐 아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아 좀 때려! 아! 좀 때리라고 시발 때리라고 가서 때리라고 뭐하냐고 아 왜 아무것도 안해 뒤에서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아 왜 시발 그라가스 서법 상대로 왜 쳐맞아야되냐고 우리가 어? 아니 진짜 너무 못해 아니 시발 그라가스보다 뒤에 있는게 말이냐고 이게 수호자는 진짜 암짝에 쓸모없다 진짜 봐도 수호자는 레전드네 진짜 서포시 얼마나 티어올리기 쉬운지 여기서 나타나네 네이스 뭐하냐 이 새끼 뭐냐 이거 뭐하냐 아 이 시발 네이스 좋아요 아 마파랑 그래도 버스 야무지게 탄다 아 내가 쌀보다 똥 덜 쌌어 아 난 근데 1인분 했어 솔직히 이런 바드 데리고 보스 루시아 솔깃 땄어 난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버스는 아니야 바드같은 애가 버스 탄거고 난 1인분 했어 난 루시아 솔깃 땄거든 아무런 바드의 도움도 없이 뭘 죽여버리고 싶어 시발 니가 이 바드랑 보트 해봐 난 죽고 싶었어 시발 니가 애랑 보트 해보라고 바텀 해보라고 어? 너 탈주했어 시발 렉사이야 야 안해보고 안해보고 그런 말하면 안돼 진짜 어? 로레 목숭거네? 로레 목숭거면 안돼요? ál이 Cher 이게 원딜 차이라고 생각해 맞아 크크 진짜 루시에 시바냥 원래는 원딜 차이 딱 되고 있어 아 ㅁ 오오오오오오옹 개인수 그렇지 언제차에 쉴 것도 없다 어차피 내가 쟤보다 잘하는거 아는데 모두가 아는데 아 씨발 어벤져스야 뭐야 다 튀어나와 씨발 어이없네 진짜 하긴 내가 거의 타노스급 존재긴 하지 베인 내비두면 안되긴 해 각 나오는 순간 바로 죽여버리거든 와 미친놈들이네 이거 어 바드 이거 좋았는데 쉔인 다 잡겠다 아이고 그럼 바드가 잡고 아이씨 존나 밉상이야 진짜 아 크크 바로 정지환 크크 아 씨 이봐 쉔인 클라우드 템플락 행하는 쉔이었어요 어우 쉔인 존나 멋있네 왜 멋진 공 안썼는데 네이스 솔직히 제가 루즈 한 번에 다 해봅시다 잘했어요 이러면 바드 데리고 임금에 인정해줘야돼 아 근데 원딜차이 쉴 필요도 없어 내가 쟤 너무 못해 루시안 원딜차이 딱대 루시안 이봐라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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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va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